이마 몇 센치인가요? 요즘에 이마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려 이마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근데 너는 질문 존나 많다 이마 댓글 얘기를 하기 전에 야, 왜 이렇게 질문이 많아? 너네 애미한테 해 죽었어? 어? 죽었냐고 내가 죽였냐? 어? 질문 존나 많네, 시발 새끼가 야, 금요일 11시인데 할 거 없어? 어? 놀친 거 없어? 존나 질문해 병신 새끼 할 짓 없나 너네 애미한테 질문하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